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분이요? 네, 7분. 펀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번 봐도 돼요? 지금 이거 켜고 봐야 돼요? 네, 이거 다 켜고. 아, 그래요? 김원진 선수님, 친구들 잘 가져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김원준 선수님, 친구들 잘 다녀오세요. 원준이 형, 군대 잘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다시 반영하려고 와가지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줘. 원준이 형, 군대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한 번씩 빙상자 오면 뵈요. 화이팅! 화이팅! 김원준 선수, 제발 몸 건강히 다치지 않고 군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원준이 형, 내가 형 덕분에 하키를 또 본 것 같고 형이 이렇게 군대를 갔다 하니까 이게 되게 섭섭하네. 뭔가 뭔가 한라를 보면서 형 빈자리가 되게 많이 볼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일단 갔다 와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몸 안 다치고 어 다시 한라로 왔으면 좋겠어. 세환이 그냥 되게 말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기본주 화이팅! 안녕하자 화이팅! 안녕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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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오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시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자 화이팅! 빨리 가봐라 화이팅! 이번 주변 사진은 군대 잘 다녀오시구요, 돌아오실 때까지 안녕하자 응원할게요. 아. окой engaged! 파이팅! 기본주 화이팅! 나타나게收看 하시고 요. 다른 분이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기본주 화이팅! 기본주 화이팅! 그때 잘 다녀오세요. ников댄이 잘 다녀오세요! 흫. 존, 존, 존 기반도 선수는 3차 만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이곳에 모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고 이제 한국 남자로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기반도 선수 잘 보고하시고 다시 1위 구장에서 뱃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반도 선수 파이팅! 기반도 선수 잘 다녀오세요. 김원준, 파이팅! 진짜 약간 분명이네요. 원준이가 중 3때부터 우리는 안양할라 팬이었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진짜 세계선수권대회는 기적같은 일반 아이스하키를 안하시는 분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몰라서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같이 가, 덴마크에서 같이 게임을 뛰었고 또 안양할라에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원준아, 그동안 안양할라에서 너의 꿈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평창올림픽 그리고 세계선수권 이런 큰 대회를 다 마치고 너가 꼭 가야할 군대를 가게 되어서 엄마는 기쁘게 생각해. 군 생활 잘하고 돌아와서 안양할라로 다시 돌아와서 너의 꿈을 펼치고 선수 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 훈련 잘 받고 오기를 바랄게. 사랑해요, 원준아.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랄게. 화이팅! 화이팅! 여기 부모님 보니까 눈물이 나오네. 항상 저를 이제 할라 있는 시즌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고 서포터 해주셨던 저의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잘하고 잘 준비해서 또 몸 건강히 돌아올 거니까 또 훈련 잘 마치고 또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해서 또 할라로 돌아올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즌 중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신 회장님, 사모님 또 이제 프론트분들의 그런 배려가 없었으면은 제가 시즌 중간에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가는지에 대한 실감이 어제부터 조금 난 것 같아요. 원래는 그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또 항상 멀리서 와주시고 또 안양할라를 위해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진짜 제가 제가 할라에 있어서 6년이 있으면서 진짜 즐겁게 하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또 이제 한 경기가 남았지만은 그 경기를 잘하고 또 이기고 가는 게 팬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지만은 제가 하키를 진짜 끝낼 게 아니고 그동안 잘 갔다 와서 잘 준비해서 또 복귀를 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항상 챙겨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하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